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2020년도 채용시장은 작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질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지도 여쭤볼게요. 뭐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 2019년 정도 하반기 수준이면 선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1월달, 2월달이 채용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임원 인사가 보통 지난달, 작년 12월달에 발표가 나고 회사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사 부서의 임원의 소위 입김이나 드라이브에 따라서 상반기 채용 인원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채용 인원을 아마 회사에서는 지금 줄이려고 할 거예요. 밀당이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소위 죽는 소리하죠. 휴직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어디 해외로 파견한 사람도 있으니까 더 많이 뽑아달라고 그러고 반면에 또 경기는 안 좋으니까 채용팀에서 또 줄이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혼전이 있을 텐데 아마 채용 담당자들도 저희 아마 방송을 좀 저는 모니터링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싱동빈 회장이 인사권을 잡았더라고요. 칼을 막... 유통 쪽은 아예 지금 채용을 상당히 어렵게 많이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과분들은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더 많이 뽑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 정도 수준으로만 유지하는 것도 우리 시청하시는 부직자분들한테는 좀 희망적이지 않으나 쪽문이다라는 말씀 열린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돼야 될 텐데 기찬쌤도 마찬가지로 좀 쪽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좋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안 좋고요. 그나마 좀 늘어볼 만한 부분은 이제 투자가 많아져야지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어제 뉴스에서 이제 자율주행 우리나라도 2단계까지 3단계 뭐 이 정도 단계 레벨을 좀 더 낮춰서 규제를 풀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전장 쪽책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장이라고 하면 모듈 패키징만 보지 말고 자율주행 관련된 칩사 설계하는 그런 판교에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들은 조금 좀 열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제재, 보복 이 이슈 이후 우리나라 국사나 소재 걸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들 또 최근에 그런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 칩셋 메이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얘기하는 IDMA 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거기는 소재 부품 쪽의 채용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런 틈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학생들은 지금 CJ나 롯데나 유통기업들의 채용은 당연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은행을 봐야 되는데 저도 관련 은행업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이제 20년 상반기서부터는 많이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19년만큼의 그런 채용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요즘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이니까 20년까지는 좀 같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계인턴으로 점점점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기 때문에 채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아주 우선 인력들에 대해서 사전 선전 작업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아마 하계인턴이 될 것 같기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는 구직자들은 템포 빠르게 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이번 상반기부터 당장 공채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수시 채용인가요? 수시로 돌릴지 그것도 아직 미정이에요.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CJ도 좋지 않아서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CJ가 또 그렇게 되나? 라는 소식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좀 약간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소식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검색이라든지 주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에스크레이 그룹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공채를 또 축소할 예정이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18년도 하반기부터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이후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LG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각 사별 채용을 진행을 했었고 수시 채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2020년부터는 공채다 수시 채용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이제는 공채를 좀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기찬쌤이 현대자동차의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연간 20조를 투자하고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채용까지 소위 낙수 효과로 이어질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봐요. 채용으로 이어지더라도 아마 대졸 채용이 아니라 석박사 인력 채용이라든지 지금 언급하셨던 인턴이나 산학장 학생이나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점해야 되는 인력까지는 확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졸업을 앞둔 공채 우리 대부분의 구직자분들까지 일자리가 돌아오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수가 그거잖아요. 올해가 총선회다 보니까 총선 시즌에는 조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측을...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총선하고는 그렇게 관련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연관성을 가질 만큼 기업들이 호탕하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만한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찬쌤은요? 저는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4월이기 때문에 공채가 3월에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3월에 뉴스가 나올 때 이번에 상박위 공채, 대기업, 취업 대폭 축소 이런 것들이 또 여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공고는 나올 것 같은데 제 추측에는 공고는 나오는데 실제 채무 인원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채무 흘러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총선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경기가 좀 뒷받쳐주지 않으면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반등하지 않으면 하반기가 조금 더 흐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틀 키워드 들어가기도 전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 키워드 함께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배틀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수시 채용 가속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수시 채용 전환 가속화라는 키워드인데요. 먼저 민혁쌤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당장 피부에 와닿을 만큼 뭐 무 자르듯이 우리는 없앤다. 뭐 존속하게 돼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각 사별로 또는 몇 개 직무별로 별도의 수시 채용을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삼성처럼 거의 천 단위 이상의 대규모 채용을 하는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아마도 단계적으로 수시 채용으로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다, 공채다를 나누는 게 무색할 정도로 채용 규모가 적었고 이공계 분들도 사실상 반도체 분야나 몇 개 사업을 빼고는 채용 규모가 예전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수시 채용이 시작이 됐다, 공채로 채용이 규모가 줄어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다 같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전학이라고 해서 기계과나 학원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맑고 그렇지 못한 비이공계 특수 전공자들한테는 흐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결국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도 너무 겁내실 필요는 미리 없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적용된 게임의 룰인 것뿐이니까 알겠습니다. 기찬쌤은요? 기업에서는 정규 공채는 과거의 채용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수 인재를 미래 인재형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수지 채용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규 공채를 과거에 돌렸던 이유는 사업 사원들을 많이 뽑으니까 한꺼번에 뽑아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기수 단위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 자체가 필요치 않으니까 이제 대규모 채용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대조 공채를 줄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로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우수 인재를 뽑을 거다라고 이제 전형이 넘어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미친 영향은 첫 번째는 당연히 들어가기는 어려워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지 전형을 돌리게 되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친구들만 뽑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드루키들이 제일 대기업에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경력을 다 버리고 다시 신입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인적성 시험 같은 어떤 절차질 그러니까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이 약해서 올드루키들이 또 걸러질 때가 있는데 수지 채용이 좀 본격화되고 더 다원화되게 되면 능력 유지 채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신입사원들이 공부하는 인적성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진짜 올드루키들이 조금 더 많이 초입이 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게 돼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일반적인 대조 신입사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아질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예전에 2014년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성이 추천 채용을 진행을 했다가 특수 몇 개 학교에 이제 TO를 할당을 해서 진짜요? 삼성도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어요. 기억났어요. 수도권 대학교 몇 개 좋은 학교에는 좀 TO를 많이 추천을 하고 호남권에 있는 제가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 목포대나 조선대 이런 쪽은 인원을 적게 해서 한 번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렸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시 채용으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는 전망인데 이게 다시 공채로 저는 돌아갈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시행한 다음에 그 수시 채용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현업에 적응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지를 갖다가 또 모니터링하고 트래킹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올드루키로 들어가신 분들 보면 물론 이직이 잦으신 분들도 있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우수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특수 수시 채용으로 지원 모집했던 그런 직구는 앞으로도 계속 수시 채용으로 돌리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그냥 잠깐 반짝 기업들이 마케팅하듯이 잠깐 했다가 다시 공채로 돌아가지 않냐라는 기대는 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공채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공채로 뽑아야 기수라는 게 생기고 이번에 과장 누구 달아야 돼? 이 기수라는 게 보이는데 수시 채용으로 이렇게 사람 뽑다 보면 누가 승진해야 되는지 누가 임원 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기업에서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너무 수직적인 얘기 안 돼요? 수직적이나 그러니까 젊은 꼰대 그러니까 교육 씨 잡혀주세요. 교육 씨 정권 알겠습니다. 교육 씨 그러니까 언제쯤 많이 배워가주세요. 요새는 지금 임원들도 LG생활건강이었나요? 30대 임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요즘은 그리고 기수제가 무슨 말입니까? 사무실 가면 특히 SK 경우에는 그런 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기찬쌤 뭐 한 마디 해주시죠. 처음으로 하면 조쌤 얘기하는 학교장 추천 제도는 시행된 건 아니고요. 발표를 했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줄어들었어요. 시행을 못했죠. 그러니까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이공계들이 삼성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은 과거의 채용을 지금도 좀 그러지만 서류가 원래 잘 붙고 제사시험에서 또 이런 친구들이 떨어졌던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제도를 발표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워낙에 관심이 많은 많이 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럼 또 지방대가 차별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거는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 추천하는 제도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LG 생활건강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공채가 열리지는 않지만 특정 대학에서 우수 인재들을 좀 뽑아갑니다. 이런 식의 전형은 저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수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화학에서 산학 인턴 채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삼성에서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인재를 우수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3학년이다. 채용 준비는 예전부터 당겨져야 되고 기업들이 그렇다고 하면 내 실력을 빨리 끌어올려서 내가 선점될 수 있는 포지션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문과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취업 포지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친구들은 템포 빠르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안 좋은데. 그러면 일단은 올드루키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 수시채용으로 가면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그게 이제 동시에 시사하는 게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공채 제도 하에서는 약간 3일절이라는 말도 있고 나이가 조금 3일절인가요? 31세 넘으면 취업이 뭐 좀 힘들다 사실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근데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5세를 보고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다 이러진 않잖아요. 어쨌든 있으니까 차연사에 그러니까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조금 상한 연령 이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람 사람을 그때그때 뽑으니까요. 제가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질문 좀 드릴게요. 끝나고 하세요. 나이 얘기는 좀 아무래도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싸움을 말리라고요? 두 분의 싸움을 말리라고요. 아직 어떻게 싸웁니까? 그 2017년까지는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30대도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체험 규모가 지금보다는 많을 때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취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 분들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자들도 미리미리 이제 그거를 예감해서 그런지 참 준비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어린 친구들 지금 2020년도면은 여성분들 기준으로 97년생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거든요. 97년생들이 남자분들은 95년생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리신 남자 기준 26 여성분들 24 23 이런 분들이 정말 준비가 안 된 이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빼곡합니다. 대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어학 점수 인턴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언급하셨던 뭐 3.1절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의 학생들 보면 나이가 정량적이진 않지만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비유가 제가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상품을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준비가 잘 돼 있는 최근 졸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비슷비슷함은 그래도 뭐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사회 생활하는 데 좀 적응할 수 있는 20대 후반이나 30대 한번 뽑아보자 그랬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돌려서 3분 동안 떠들었는데 봅니다. 나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기찬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를 안 보는 데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은 공기업은 끝까지 블라인드 처리가 실제로 되고 있고요. 은행도 최종까지 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이라는 어떤 이런 시행 프로세스의 변화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얻지 않을 친구들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민간 기업들은 이게 많이 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채가 아주 대규모로 흘러갈 때는 면접관에서 만나는 팀장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판단을 할 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 올지 안 올지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수시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정말 우리 부서에 막내가 필요해가지고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그룹장 입장에서는 자기 팀의 막내가 누군지도 알고 뭐 이래서 나중에 뭐 진급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가지고 또 채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좀 불이익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구직자들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은 절반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뭐 고시를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집안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가게를 이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단연간 진행을 했거나 그런데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시간들이 너무 지연이 많아져가지고 채용이 좀 늦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임원분들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그걸 좀 생각하세요. 은행 문가들이 나이가 많다.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다.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나 복잡하다. 그러면 공기업과 은행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과연 내가 NCS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중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개들은 어차피 채용이 상대적으로 문가들보다 많으니까 나의 개념치 말고 이거 어찌 될지 모르니 도전을 우선 하셔야 되고 문가들은 현실적인 이런 가늠자를 좀 재고 그 다음에 내가 공기업과 은행에 좀 집중할 거냐 민간기업에 집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되는 것이 지난해 올드루키들의 성적은 과연 어땠을까 이 부분인데요. 올드루키들의 채용 성적 지난해 어땠습니까? 문가분들은 확실히 올드루키분들이 강세였고요. 제 주변에 보면. 반면에 이 공개분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워낙에 요새는 이 공개분들이 졸업하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대생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산학 연계로 현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직무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굳이 올드루키까지 일자리를 돌려서 제공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인사팀 입장에서는. 그냥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학점 관리하고 정말 커리큘럼 잘 따라온 이런 학생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 근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 금상초마인 경우가 많아서 문과분들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올드루키라는 이력이 도움이 되지만 이 공개는 글쎄요. 그거는 확신을 한 어떤 치트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찬쌤은 어떻게 좀 진단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수직군. 그러니까 채용인원이 많지 않은 포지션일수록 올드루키가 파워풀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인사직군을 뽑았는데 제 학생들 쓰라고 제가 도전을 권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장교를 오랫동안 했던 법대생. 노동범도 알고 인사실무 이력도 갖고 있고 또 노무사 1차 패스하면서 그쪽으로 꾸준히 준비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제가 삼성전자 인사 도전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합격한 애들은 제 학생들 중에 그냥 현직 노무사 그다음에 그냥 현직 다른 기업 인사 담당자 이런 친구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태프 직군이라고 하면 채용인원이 굉장히 적으니까 내가 온당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도 그 그룹장 입장에서는 이 매력도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냥 데려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올드루키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잘 적응할까?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능력은 진짜 이 친구는 바로 적응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용인원이 많은 직군으로 가게 되면 올드루키의 힘이 좀 약해지고 채용인원이 적어지는 포지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올드루키의 힘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신입들은 직무 선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올드루키라는 단어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드루키분들이 저는 사실 처음에 직장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입으로 지원을 과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직장 경력을 3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한 30살에서 31살 되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 경력을 다 무시하고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면 그 해당 회사에서 대리로 진급하면 34시예요. 과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과연 신입으로 지원을 할까? 그래서 올드루키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직 시장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그렇게 부끄러운 케이스도 아니고요. 면접장에 갔을 때 어느 회사에서 직장 경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다? 이런 게 또 부끄러운 케이스도 아닌 걸 보면 확실히 갈수록 신입 지원자들에게는 녹록지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의 어마어마한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다라는 기업의 연봉과 도요다의 하천 기업들의 직원 수야 10명, 20명 되는 중소기업의 연봉이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85 정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토막 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취업했던 재학생들 중에 LG그룹에 있는 현직자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봉을 받아봤자 어차피 내가 4천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여기 가면 6천, 7천 가까이 주니까 경력 다 버리고 그냥 난 여기서 새로 스타트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 내리는 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고용의 질이라는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취업, 또 그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이라고 할까? 또 실제적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힘겨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현재 경제 상황이 결국에는 점점점 마치 기업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히 많고 경력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경력에 맞게끔 직급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좋은 지적을 기찬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직자들끼리는 참 말하기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약간 신분 상승 느낌의 약간 계단으로 딱 올라가는 느낌 그런 인상을 저는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견이다, 중소다를 떠나서 예를 들면 5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이고 규모가 작았던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 델리버리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통합됐잖아요. 그렇죠. 통합됐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예전이면 스타트업이어서 지원을 안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굉장히 많이 또 우아한 형제들 개발자에 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좀 타이틀 개념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게 어찌 보면 나의 브랜드와 나의 삶을 좀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 강해져서 난이도가 NCS가 올라가든 스타트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든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마 대기업 지원자들은 문이 좁든 넓든 이거에 상관없이 계속 몰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층처럼 돼버려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된 게 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기업 인접성 준비 그리고 NCS 준비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떤 준비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 먼저 민혁쌤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건 기찬쌤이 전문 분야이시니까 더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타입이 있어요. NCS 시험에 좀 적합한 사람이 있고 뒤에 이제 마쌤도 말씀을 잘 해주시겠지만 그냥 일반 대기업에 또 적합하다기보다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적응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사기업 중에서도 G사트는 유독 통과를 못하는데 다른 회사는 또 통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대기업 인접성 시험 역시도 좀 개인하고 맞는 문제의 패턴들이 있다고 보이니까 지금 단순히 봉투 모의고사만 여러분들이 계속 푼다기보다는 직접 내가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해서 어느 회사에 맞는지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고등학교 때 내신에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수능에 좀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기찬쌤 어떻게 보시나요? NCS는 난이도를 보면 좀 쉽게 나오는데 코레인이나 석여경이나 LH나 SH 같은 공기업들이 있고요. 난이도가 높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가 건보나 한전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19년 중반기부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세 가지 언수추인데 언수추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의 언수추와 LG의 인적성 LG의 언수추, SK의 언수추 그 다음에 NCS 기본적인 언어수리 추리와 해당되는 NCS 모듈 파트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난이도가 이제 삼성은 굉장히 낮죠. 전체 적성에서 한 중하위권 정도를 마킹하게 되고 LG가 이제 알고리즘 패턴이 나오고 SK가 그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NCS가 더 어렵죠. 그래서 본인들의 패턴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적성을 잘하는 친구들이 NCS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문의 길이라든가 난이도가 더 딥하죠. 그러니까 질샷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문제 유형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진행되는 적성 파트는 유형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NCS는 연구소를 계속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도 한전도 연구소가 바뀌면서 시험 문제 패턴이 완전히 변형돼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투자하는 NCS가 더 많아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빈도, 상관성을 따지고 보면 대기업이 더 쉽죠. 그러니까 유형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유무를 좀 보고 공기업이 탈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 거냐, 위협이 될 거냐 하는 개인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NCS 경쟁력과 적성 경쟁력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라고 제가 좀 권하냐면 우선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지사수로 우선 시작을 많이들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인적성 교재들을 좀 풀고 그다음에 NCS로 풀고 마지막에 피센 유형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고요. 한 가지 좀 변화 요소는 뭐냐면 지금 점점 모듈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피센형에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암기를 갖고 들어가서 풀어야 될 패턴들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듈형 전체 페이지가 약 한 3천 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공부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NCS와 적성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내 그냥 원수주 경쟁력으로 두 기업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함께 걸어가야 됐는데 모듈형이라는 건 별도 학습이 필요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보다 이걸 내가 이분법으로 두 가지 전략을 함께 흘러갈 거냐 어느 하나에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금 좀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NCS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구직활동했을 때 한 15년 전에는 그때는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그래서 성실성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학점하고 토익 점수. 이거 가지고 이제 서류 전형 확 필터링해서 면접 간단하게 보고 입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고 작년부터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공기업은 공정과 투명입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공정과 투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면접도 아니고요. 필기 전형. 필기 전형입니다. 그러면 필기 전형은 사실 바꿀 수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학점 같은 경우에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꿀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이번에 약간 놀란 게 작년까지 남동발전 같은 경우도 50배수 정도. 50배수 많은 인원이지만 50배수만 NCS 시험을 보게 했는데 이번부터는 제가 보니까 결격 사유만 없으면 거의 다. 다 봅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라 그냥 쉽사리 여러분들이 뛰어들었다가 아마 경쟁률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250대 1, 300대 1 막 이래요. 특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의 경쟁률보다 훨씬 높은 상태니까 기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경쟁률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되는지도 꼭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시채용으로 바뀌게 되면 인접성도 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또 적성은 같이 모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채용이 정말 진짜 수시채용은 부서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뽑는 이 정도까지 진화하게 되면 인접성 시험을 거의 안 볼 겁니다. 그래도 인성시험 정도만 보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런데 공채규모가 그냥 줄어드니까 수시공채로 넘어간다는 양태를 띄게 되면 그때는 또 적성시험이 같이 흘러가게 되겠죠. 현대차는 HMAT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계열사별로 조금 달라요.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어떤 계열사에서 적성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진행될 때 어떤 계열사에서 시험을 또 봤거든요. 면접장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직자들 준비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올해 좀 인적성이나 NCS의 난이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조금 평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통상적으로는. 왜냐하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삼성에 갈 때 제가 2004년도에 사트를 봤는데 그때는 문제집이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년도에 제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문제집 안 만들었고요. 저도 이때 강의 안 했고요. 지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가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책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한 권 정도? 그러니까 이거 풀고 그냥 시험장에 갔는데. 그러면 그래도 통과했나요? 한 권 풀고. 그때는 그냥 본인이 타고나는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시험 자체가. 타고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익 시험을. 지금 5만 가지 토익 스킬들을 익히고 토익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 토익 시험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정말 영어 실력으로 가늠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 실제로 이번에 제 삼성 메모리 설비 갔던 학생들 보면 15건 정도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풀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뭔가요? 예를 들어 사태의 난이도가 이 정도면 NCS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사태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다 이런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원래 공기업 가기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하니까 이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도 지금 취준생들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점점 학생들의 언수추 능력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일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혁쌤 또 덧붙이 주실 말씀. 저는 뭐 다 같은 의견이 그냥 불쌍해요. 요새 구직자들 보면 참 노는 구직자들 없이 참 열심히. 뭐 자기소개서 얘기하면 또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소개서도 정말 저도 뭐 입사했을 때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입사부터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자소서가 심지어 실무진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제한해보라고 그러고 이런 항목들도 늘어나는 걸 보면 뭐 할 게 참 너무 많지 않나.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참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채용 시즌, 바쁜 시즌에 요거 좀 하지 말아라. 이거 하는 모습 보이면 가서 진짜 꿀밭이 이렇게 한 대 딱 때려줄 거다. 그런 거 있을까요? 토익 하지 마십시오. 토익. 토익이요? 왜요? 왜요? 토익은 하지 마세요. 토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그러면 말하기 점수를 평가하지. 토익 점수를. 그럼 토익 스피킹을 해야 되나요? 토익 말고? 그건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토익 스피킹 시험도 있고 오픽 시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한테 좀 맞는 시험으로 말하기 점수를 보유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현업에서 학생들 만나면 진짜 토익을 하면 안 되냐고 아마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지금 잘 나가다 갑자기 리모컨 떨어뜨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저도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토익 없이 물론 아주 적은 몇 개 회사들은 아직도 토익을 보긴 합니다만 그 회사 여러분들이 입사하려고 토익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토익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 900, 950 넘기고 이러려는 이유가 다 대기업 가려는 건데 반증할 수 있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무토익으로 대기업 가신 분들 저나 뭐 기찬 세미나 많을 거고 이 공개분들 중에서는 아예 토익 입력하지도 않고 LG전자가서 개발하시는 분들 많고 너무나 많으니까 대본에 없는데 잘 지적해 주셨네요. 교육 MC가 오늘 또 일 하나 했나요? 그러니까요. 토익 공부는 여러분들 진짜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요. 진짜요? 저는 제 유일한 스펙이 토익이었는데 저도요. 저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또 그렇게 묻는 임원분들도 계세요. 누구 씨는 구직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토익 점수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존센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토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몇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가 그다지 고도화되지 않은 중견기업들 어떤 공기업들은 토익 점수가 있어야 도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점수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수로 하는 부분은 토익은 다른 어학시험 대비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냥 가서 시험만 보라고 해요. 공부를 하지 말고.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이 점수가 반드시 있어야 될 때만 방패막으로 활용하는 수준으로 그다음에 공격적인 부분은 스피킹으로 그런데 이게 단계 취득이 가능하니까 그 범용으로 제일 많이 파워풀하니까 그렇게 조금은 좀 치워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익을 높이기 위한 시간 할애를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그냥 일요일 날 아침에 자빠져 자지 말고 가서 시험만 보고 와 그게 나온 게 700이면 그대로 적어서 내면 되고 700이잖아. 아 피곤해. 750인데 이거를 한 번 더 봐서 800으로 올릴까 이번 달에는 그냥 무조건 토익만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에 자지 말고 일어나서 시험 정도는 보고 보고 와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토익 얘기를 마지막에 해서 학생들이 안 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